이번 시간은 우리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셔서 클래스의 이름을 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괄호 안에 그 클래스의 소속인 변수 또는 메소드를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와 메소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멤버라고 불러요. 클래스의 멤버는 지금 delimiter A, B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클래스를 사실 우리가 자바를 하는 이상은 자바를 시작하면서 클래스, 끝날 때까지 클래스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렇게 myop.java 이렇게 소스 코드를 만들죠. 그때 이 소스 코드의 이름과 똑같은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바는 저 소스, 저 파일의 이름과 똑같은 클래스를 찾아서 그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도록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자바 파일을 만들고 그것과 똑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고 그리고 그 클래스 안에 메인 메소드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렇게 만든 이 클래스는 앞에 퍼블릭을 붙여야 된다는 것이고 저 퍼블릭은 접근 제어자라는 것인데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의 이름과 똑같은 클래스 앞에는 퍼블릭을 붙인다. 그리고 퍼블릭은 한 번만 등장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파일 안에 myop라는 클래스와 print라는 이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면 컴파일을 했을 때, 이 클립스에선 저장했을 때 여기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볼까요? 저장해 볼게요. 제가 지금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op.class 파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myop라는 저 클래스에 대한 파일인 거예요. 그리고 print.class는 여기 있는 print라는 클래스에 대한 파일인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의 파일 안에서 클래스를 여러 개를 만들면 그 각각의 클래스가 파일로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도 살짝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이 클래스 파일은 이제 별도의 파일로 쪼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저 print라는 저 클래스와 똑같은 이름의 파일을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인이 필요 없죠. 왜냐? 저 print는 얘는 실행하는 애가 아니라 남에게 부품으로 사용되는 애거든요. 예, 그리고 음, 뭐, finish. 그렇게 해서 print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그만큼을 cut해서 일로 옮깁니다. 이사를 시켰고요. 그리고 얘는 없애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예, java 파일 하나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기능에 따라서 파일로 적당히 분산해가지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면 이것 또한 정리정돈을 하는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으니까 제가 선물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print.java에 있는 내용 다시 이쪽으로 옮겨오고요. 그리고 이거 지워버릴게요. 왜 이렇게 했냐? 이걸 한방에 해주는 환상적인 도구가 있거든요. 자, 여기 public이 없어야 돼요. 이전이랑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있는 이걸 이만큼 선택하고서 오른쪽 클릭해서 리팩터로 가보면 예, move type. 여러분, type이라는 것은 데이터 타입을 얘기하고 class는 데이터 타입과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ove type to new 파일. 클릭. 자, 이렇게 되면 move.myop.java 파일은 기존의 내용은 이랬는데 이렇게 바뀔 것이다. 즉, print 클래스의 내용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미리 보기 화면이고요. 그리고 print.java라는 파일이 생성이 될 것이고 그 내용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줘요. 자,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print.java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쪽으로 우리의 코드가 옮겨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가는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